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일단 점도표가 처음에 공개됐을 때는 시장이 좀 놀라긴 했었죠. 왜냐하면 0.5% 정도 더 올릴 수 있다고 점도표가 찍혔고 전체적으로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우상향 되었죠. 그래서 시장은 흔들렸는데 역시 파월인 것 같아요. 파월은 걱정하지 말아라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데이터에 의존하면 그저께 물가 내린 거 확인되었기 때문에 금리 7월달 동결할 가슴 높고 앞으로도 계속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약간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막판에 좀 플러스 전환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골디락스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골디락스의 버금가는 얘기를 했죠.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지고 경제 성장률은 좀 더 높이면서 그래서 연착률 가능성이 없는,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도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월에는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듣고 갈까요? 네, 일단은 7월 동결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어차피 저도 6월 동결을 하게 된다라면 7월달에 급작스럽게 올릴만한 이슈는 없지 않을까 갑자기 물가가 급등하지 않는 한 물론 이제 코어 CPI가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코어 CPI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이벤트는 빅 이벤트가 다 끝났죠. 오늘부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 5월 말 AI, 엔비디아발 급등세 이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도 협상 잘 마무리되었고요. 또 CPI라든지 PPI 그리고 새벽에 FNC 회의까지 중요한 이슈들은 다 끝났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20이라든지 BOJ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시장 영향력이 FNC만큼의 파급력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증시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것만 보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다 해석을 해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일단은 내일이 미국 같은 경우는 6월 선물업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휴장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간 이제 현재 미국 차트를 본다라면 S&P500 같은 경우 지금 나스닥 100차트인데요. 21선은 이격도가 꽤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21선이 지금 14,200인데 지금 주가 지수는 15,000 이상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좀 있어서 조금 속도 조절, 기간 조정을 약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 쇼커버링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 화면 보내드린 게 이게 CFD 순특이적 포지션이에요.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갈 때는 매수가 많은 거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매도가 많은 건데 최근 5년 사이에 보면 최근 몇 달 사이에 매도가 상당히 급증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죠. 이게 이제 일주일 단위로 공개가 되는 것이라서 뭐 다음 주에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좀 매도를 많이 했었던 사람들이 좀 매수로 전환시키고 있고 이건 내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선물을 종료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더 매수가 좀 더 유입돼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게 계속 지속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약간 21선하고 약간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이번 주에 보면은 좀 심심했습니다. 재미가 없었어요. 갈 수 있는 자리에서 못 가고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좀 국내 같은 경우는 약간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있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면 먼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해소가 된다라면 잘하면 2700포인트 언저리까지의 추가적인 상승도 여러 원을 놓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치고 나가지 못한다라면 옆으로 행보하는 지난 2월달 정도의 모습의 방향, 그 흐름이 앞으로 좀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역시 차별화된 종목별 장세를 계속해서 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종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어제 2차전지 쪽은 좀 강하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쪽에 양극재 공장 설립을 승인을 했고 어제 보니까 낙폭이 꽤나 깊더라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상승폭도 사실 크게 올라오기 때문에 어제 낙폭이 큰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왜일까요? 그런데 이게 새벽에 제가 뉴스들을 보니까 아니다, 이거 해석이 잘못된 거다. 그리고 그쪽 상원이 의원인가요? 하원이 의원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니다, 이거 잘못된 뉴스다라고 본인이 그 의원 스스로가 기자회견을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해프닝성인데 어쨌든 지금 어저께 시장에서 놀란 거는 CATL이 최근에 GM하고의 우회적인 합작법인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고션 하이테크 기업이 미국의 미시간주에다가 3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IRA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대 수위를 입을 수 있다라고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 에코프로라든지 LNF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고평가를 받아도 인정을 받았었던 게 IRA가 있다. 그 시장에 얘를 100이라고 치면 우리나라가 거의 99 이렇게 가져올 수 있지 않냐라는 논리였는데 중국 기업이 이게 우회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시장에 침투하게 된다라면 그거 자체가 우리나라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좀 논리가 적용이 되면서 어저께 거의 에코프로, LNF 10% 넘는 하락세를 근데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가격 경쟁이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인데 근데 저는 중국 기업 이거 지금 해프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길게 본다라면 중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해도 우리나라하고 경쟁력은 그렇게 좋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죠. 그래도 보조금을 적용을 받으니까요. 근데 중국 기업은 그게 아예 안 되니까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는데 그러면 생산비 자체가 달라질 것이고 또 하나는 원재료입니다. 원재료는 중국에서 수입해 올 건데 미국에서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크게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해서 IRA 보조금을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우리나라 기업하고는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기업이 오히려 더 우위에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혼자만의 생각, 분석 내용이지만요. 그래서 길게 본다라면 우리나라 기업이 나중에는 시장 우위에 있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경쟁자가 나온다는 자체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추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투자 심리가 어저께 그것도 있었지만 또 CFD 관련된 이슈들을 좀 있으면서 하락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이슈가 지금 해프닝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셀업체들, LG에너솔루션이라든지 어저께 삼성 SDI는 대규모 투자에 얘기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못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셀업체 위주로 좀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새벽에 막 나온 뉴스가 유럽이 폐배터리를 2027년부터인가요? 한 50% 비율을 무조건 적용시키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럼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세비캠이라든지 성일하이텍 같은 기업들도 주목을 받을 수 있고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었던 KPS 같은 기업들도 조금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차 선지 안에서도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듯한 분위기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전기 관련 중 계속해서 좀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가 계속해서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그 재무제표 안에 사실 충전기 관련 내용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런 부분들이 꽤나 조금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좀 부각이 된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포드하고 한 2주 전에 협업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GM하고 지난주에 협업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거의 미국은 테슬라 충전기로 표준이 거의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그전에 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 발표를 했었고 그러면서 충전 인프라 쪽에 대해서의 투자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관련된 충전기 관련된 기업들이 반응이 나왔는데 그때는 몇몇 기업들 뜨뜨미지근한 반응? 약간 오르긴 했는데 막 엄청나게 오르지는 않았었는데 테슬라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어떤 종목은 급등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은 충전 시장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기차의 침투율이 높아질 것이고 지금도 충전 시설 인프라가 부족해서 약간 이용자들끼리 약간 분란이 좀 있는 부분들도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의 어떤 투자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아까 테슬라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은 계속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롯데라든지 신세계 같은 경우는 자체 백화점이라든지 유통망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충전 인프라 시장에 조금 쉽게 침투하려고 하고 있고 렌터카 업체들, SK렌터카라든지 롯데렌터카 이런 회사들도 약간 자기들의 렌터카 시장의 인프라를 활용해가지고 충전 시장에 진출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렌즈, LG는 충전기 혹은 충전 플랫폼 이런 쪽에 대해서 SK시그마가 미국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든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점유일 1위거든요. 그래서 설치도 제일 많이 해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의 포지션이 좀 다른데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관심도가 계속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면 동양 EMP가 최근에 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만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인서키드라는 회사는 최근에 상장이 되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충전기 관련돼서 양면 PCB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은 지켜보면서 대응해보시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유플러스 같은 경우도 SK시그마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 그와 관련해서 좀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기업으로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 테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치고 나갔었는데 약간 이쪽에 대해서도 종목이 좀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공주 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LCC 관련 주에 대한 좀 관심도 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항공주들이 좋은 뉴스들이 몇 개 좀 나왔었죠. 첫 번째가 유가 급락 그리고 원화 강세 뭐 이거 자체가 이익성을 충분히 늘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2분기가 비수기였는데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더 많은 해외 출국자가 있었고 이제는 3분기 슈가 시즌이라는 것이죠. 더 많은 항공 수요가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다시 좀 주가가 한 이틀 정도 상승했는데 구조적으로는 항공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항공 산업이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수요가 급증한다고 그러면 막 야간 24시간 풀 가동을 어떻게 해서나 해가지고 생산을 더 늘려서 매출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데 항공은 그게 안 되거든요. 비행기를 갑자기 더 가져올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에 맞춰서 항공 공급은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해야 된다라면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먼저 움직임이 나왔었고 지금은 약간 이제 앞으로는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개선 여지가 계속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것만 믿고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추세는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중립적인 시각 조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